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짐 지고 가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고단한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사리가 힘이 들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며 우리의 영혼도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담비와 같은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다시 담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때워가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실수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마음이 우울해지고 세상사리가 힘이 든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어 몸도 많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이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학이 하늘을 찌를 듯 발전했고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 뒤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방종한 삶이 있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진 일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살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믿기에 당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겸손과 음료를 배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병들과 아픈 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처럼 한숨과 그리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처럼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이제 참 많이 지쳤습니다 늘 오고 가던 예배당이 그립고 늘 예배하던 그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의 공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오나 경계가 없어 어디든지 이리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유린당할 수 있는 광야와 또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무성한 입처럼 치장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유혹하고 있는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꼴과 양식을 먹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만심이나 호기심에 이끌려 악한 자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밀권을 가진 이들이 참으로 많아 사랑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용토를 잘 지켜내며 모든 국미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늠름한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점의 실수도 없이 이 나라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인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지방의 어떤 곳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도 많고 마음 아픈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만 예배를 강행하려는 사꾼처럼 보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십니다 이들의 신앙과 열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짝 보지 못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성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확실한 기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놀라움을 일으켰고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 능력이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로 본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한 것이다 아직도 너희들에게 용서가 열려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열려 있다 회복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들을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너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 권면을 했죠 이 회개에 대한 이 명령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례이완이 말씀하셨고 또 끊임없이 초대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여겼던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던져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죠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예수에게로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앞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점차 이제 새로운 날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날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들 아주 궁극적인 시간들의 연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미래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원초적인 설교 이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느냐 또 어떤 상태로 사느냐 또는 압제하에 사느냐 식민 민족으로 사느냐 아니면 지배민족으로 사느냐 또는 부자로 사느냐 권력층으로 사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적게 지었느냐 또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우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인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실체로서 인간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참 생명이신 그대로 두면 그저 죽음으로서 밖에 그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참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최고의 문제가 있다 인간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문제는 그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니까 다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아들과 딸도 다 버리고 그저 이 세상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구원받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미 성취한 것이고 또 사무엘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때가 바로 오늘 이때이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야마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 족장들의 이야기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그 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선택된 백성들에게 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민족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먼저 돌이키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urning each of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헬라어로도 그렇고 원어로도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먼저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는 단순하게 공동체 회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3천명이 구원을 받고 또 이후에 5천명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집단적인 하나의 어떤 틀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집단은 그냥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향적인 회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끝나자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이 복음의 전도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심 이 기적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의 반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박해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아마도 마지막 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중간 부분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교의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전에 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과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왔고 당연히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이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인데 성전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경비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 바로 밑에 경호실장이라 그럴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처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경비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 밑에는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비대원들이 있죠 그래서 성전 근위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당연히 성전에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도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일어났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두개인이 처음에 등장하고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리세인들만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두행전 이후로 보금서보다는 사두행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보금서에는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보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이 누구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현실적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이득을 쟁취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종교인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그 종교적인 권력을 놓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인 사람들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히 바람직하게 여겼을 것이고 당연히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유층과 결탁했을 것이고 또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면서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했지만 사실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 사두개인이고 모두가 다 지금 사두개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설교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두개인으로서 반감을 갖게 된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그런 태도였습니다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장로들의 전통과 구전율법을 모두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리세인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많은 그런 율법보다는 단순한 율법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여졌던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단촐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좀 달랐는데 몸의 부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으로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고 악한 영도 믿지 않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정도의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을 위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그들의 신앙은 현실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몸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신념 그들의 어떤 믿음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로 본다면 2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 그들을 잡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죠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후 3시인데 3시부터 갑자기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4시 5시 6시 지금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얘기는 한 5시나 6시쯤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저물었다는 얘기는 한 서너 시간 사이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두어서 이제 복음이 더 이상 멈춰지게 되지만 그러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 여기서 안드론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안드로폰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자를 빼고 또 어린아이들도 뺀 그런 남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2만 5천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래서 5천이라는 숫자는 너무 크다 어떤 분들은 그게 과장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5천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회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닐까 사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돈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예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술적으로 멋진 그런 예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몸의 부하를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과연 혹시 우리가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이 복음사건에 이제 먼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안에서만 국한되어서 이 세상을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는 사두개인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필요로 하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